안녕! 엔젤와 장난감 친구들입니다. 오늘의 얘기 차례는 이거예요. 히드리 비긴 제가 맨 처음부터 이긴다고 했죠? 이제 맨 처음부터 이기겠습니다. 네, 읽어드릴게요. 자, 이거 또 시작되었습니다. 아, 귀여워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북이다. 와, 완전 잘한다. 완전 완전 하나님을 세상이 만드셨어요. 하나님이 세상이 만드셨어요. 다음 페이지를 어기겠습니다. 다음 페이지를 어기고 싶습니다. 어 지금 이거는 이거 지금 이거 깜깜할 때는 어 밤이고 지금은 낫이에요. 낫.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빛이랑 낫 빛이랑 불이랑 뭐가 되는 걸까요 그냥 근데 햇빛는 그냥 있죠. 이게 완전 번쩍번쩍 거리니까 하나님인가 하나님 완전 눈물이잖아요. 오늘 다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. 반짝이야! 없애고 없애기 파워 어 네 구름이 강아지로 변하고 나비로 변하고 새 로 변했네요 이 밝은게 하나님인가 안길먼 안길먼 하나님인가 안길먼 빛일까 궁금 어 네 다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빵 다음 페이지 반갑습니다 핵무 나의 뱅 핵무 나의 뱅 핵무 나의 뱅 그래야 파는 땅 파는 파는 봐봐요. 어깨가 보여줄까요? 한마디? 두번? 두번? 따아 따따따 모래성 아 근데 또 뭐가 있었지? 여기 딱 사람이 있으면 아프겠다 교회에 딱 대서 어? 눈 가있네요? 신물이 궁금하대요 What did God make on day one? 음 답답는 One day one이니까 1번이죠 음 발사 하나 두개 발사 다음 페이지 두개 발사 다음 페이지 넘겠습니다 어때? 어때? 하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제 행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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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어 이거는 어 이거 어 뭐지 이게 제일 조그만거니깐 행성 중에 저거 아이는게 행성 중에 먼저는 지구고요 그 다음에는 또 있었는데 지구 잘 모르겠네요 다시 지구를 봤습니다 지구가 새운색으로 큽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는 proteg Siogue 아, 그거는? 오, 그거는? 귀여워 상어랑 상어와 고래를 먹을 수 있을까요? 새끼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귀여워 노래 좀 해볼까요? 노래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미 도 레 미 레 미 도 레 미 도 레 고 네 고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. 방 방 방 오네 오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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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완전 특별한게 사람인거 같군요. 사람은 안반면 되었으니까 질렀어. 우와 토끼랑 호랑이가 논다. 좀 신기 방귀. 쥐랑 사자가 논이네. 신기 방귀. 쥐랑 고양이랑 놀겠지? 근데 거북이를 먹는게 뭐가있죠? 독수이 아닌가? 잘 모르겠네요. 그러면 두둑갈매기랑 펭귄이랑 같이 놀겠네요. 두둑갈매기가 펭귄을 먹거든요. 그러면 두둑갈매기랑 펭귄이랑 같이 놀 것 같습니다. 두둑갈매기랑 감당 khoảng Pronox이 violence에 숨 espíritu 설치한게 생산한가물으로 parlé. 또다니 안받는Jesus이감태 그리고 물에는 물에 총att니까ュ sitter. Navy Commons자 ham bumper의 découv stallions. 그만한 비στε이란 archaeology물에는 투자기가 생삐지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. 너무 좋은 분 storyline. 어? 이런거 했네요? 호랑이가 궁금한 것 같더라 봐요. Were the animals the most special thing God made? Yes or No? No. 점점은 사람이었죠. 오 예! 어? 호랑이가 사람을 먹고 악어도 사람을 먹는 거 아닌가? 다치 놀아요. 사자랑 코끼랑 땅 옆에 있는데 사자랑 코끼를 먹지 않는데? 안 먹네요? 신기 방지? 오 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. 빵! 오 세 번째 잘 이따였는데? 저는 아주 좋은거에요. 오 세 번째 날 이러다. 그래서 오 세 번째 날 마 저anche 저녁 오 셋 месте. 오 그것? 오 보센 것 같아요. 오 그것이 그것이 그것을 맞추고 정말 맛있다. 이제 저희가 다른 게 있어요. 더 наб 둥 짠 웃기죠? 꼽꼽꼽 꼽꼽 웃기다 생지랑 사자랑 원로부터 어떤 이야기 생지랑 사자랑 친해진 이야기 있잖아요. 어! 당나귀는 일어서만 사자네? 네 다음 페이지 나오겠습니다. 빵빵빵 다음 페이지 왜 안되지? 기다리면 나올 거예요. 오! 나오는데 예스가 맞았어요. 네 성상수혈을 받았습니다. 오! 이거 성상수혈 3개 받았습니다. 오! 네 오늘의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. 오늘의 성장책을 읽었는데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글맛 다음에 또 봐요. 빠빠이! 구독, 좋아요,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오늘의 이만큼만 오늘의 성장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글맛 다음에 또 봐요. 빠빠이! 바이바이! 바이바이! 네 곱이! 총